한 할머니의 이야기입니다. 초등학교도 못 나오셨고 시장에서 장사를 하시는 분이세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난 후에 이분의 친구가 자신에게 이렇게 말한답니다. 난 너 보면 기분 나빠. 난 죽고 싶은데 넌 왜 그래 기쁘냐. 네가 와야 기뻐. 현실적으로 보면 걱정거리는 자신이 열 배나 더 많은데 난 죽고 싶은데 넌 왜 그래 기쁘냐. 이렇게 말하는 친구의 말.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것은 놀라운 일입니다. 모든 것을 새롭게 하죠. 오늘 본문은 안식일이 지나매라는 말씀으로 시작됩니다. 드디어 안식일이 지나갔습니다. 이 안식일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날입니다. 이제는 다 끝난 것 같습니다. 예수님을 둘러싸고 벌어졌던 소동들, 시끄러운 인간들의 소리, 반란이 일어날까 봐 걱정하던 지도자들의 불안함, 그리고 마음속으로 수많은 말들을 하면서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친 제자들의 소리들까지 모든 것이 지나갔습니다. 안식일이 지나매, 이제는 다 끝난 것 같습니다. 그러나 6절을 보십시오. 그가 살아나셨고 끝나지 않았어요. 아니 다시 시작됩니다. 모든 것이 다시 새롭게 해석되기 시작합니다. 십자가에 못박히신 예수님, 실패한 혁명의 주인공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셨습니다. 그분이 우리 대신 맞으신 고난과 수치와 그리고 죽음, 하나님의 말씀이 옳았습니다. 모든 것이 새롭게 해석됩니다. 안식일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아니 새로운 안식일이 시작된 것입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도 새롭게 출발할 수 있습니다. 아니 새롭게 시작해야 합니다. 왜요? 예수님이 살아나셨기 때문에. 지금도 살아계시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나 혼자가 아니고 나를 위해서 살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분을 믿고 그분을 따라가고 그분을 전합니다. 다시 살아나신 그분이 내 삶의 이유와 목적입니다. 우리의 인생도 새로워질 수 있습니다. 아니 새로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무엇보다도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제 다시 살아났습니다. 그분의 말씀은 오래전 훌륭한 사상가들, 그러나 이제는 죽어버린 그런 사람들의 교훈이 아닙니다. 예전에 하신 말씀, 갈릴리 해변에서 하신 말씀,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를 살아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자신이 하신 이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지금도 우리 안에서 일하시는 것입니다. 부활하셔서 살아계시니까. 또한 나의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래하면 이루리라. 이 말씀이 이제는 문자로 그치지 않습니다. 왜요? 이 말씀을 하신 분이 지금도 살아계시니까. 이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지금도 우리를 가르치시고 도우시고 인도하시니까요. 모든 것이 예수님의 부활로 새로워졌습니다. 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 성경 말씀은요. 어느 한 시대를 풍미했던 그러나 지금은 없는 사상가의 말들이 아닙니다. 지금도 살아계신 분, 죽음을 이기고 죽음을 이기게 하시는 생명을 주시는 분 그리고 우리 속에 계시는 예수님의 말씀이 성경입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것이 얼마나 복됩니까? 얼마나 지혜로운 선택입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제일 먼저 발견하는 특권을 누린 사람들은 여인들입니다. 그 중에 맨 먼저 나온 사람이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어떤 사람이에요? 안식일이 지남해 막달라 마리아와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 전에 일곱 귀신을 쫓아내어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니 막달라 마리아가 왜 맨 먼저일까요? 베드로가 먼저가 아니고 요한과 야고보가 아니고 왜 막달라 마리아일까요? 일곱 귀신을 쫓아내어주신 막달라 마리아 여러분 많이 사랑받은 자가 많이 사랑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말씀이 있습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면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여러분 찬송과 205장 아시죠? 주 예수 크신 사랑 이건 성경에 관한 유명한 찬송입니다. 그런데 이 찬송의 후렴 가사가 다음과 같습니다. 나 항상 듣던 말씀, 나 항상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그런데 이 찬양의 원래 영어 가사를 읽는 그대로 번역하면 이렇게 됩니다. 오래되고 오래된 이야기를 들려주시오. 오래되고 오래된 이야기를 들려주시오. 예수님과 그분의 사랑에 관한 오래되고 오래된 이야기를 들려주시오. 여러분 성경은 예수님과 그분의 사랑에 대한 말씀입니다. 성경을 읽고 묵상할 때 주님의 사랑을 알게 됩니다. 주님의 사랑을 알고 그 사랑 안에 있으면 어떠한 아픔도 두려움도 염려도 이길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이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죽음의 권세를 깨시고 부활하셔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때문에 우리의 모든 것, 우리의 부끄러운 과거, 되돌리고 싶은 우리의 과거, 모든 것이 새로워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주님과 함께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 주께서 주시는 용기, 주께서 주신 희망 가지고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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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